2024년 제주도 우도. 렌트카는 반입 안된다는데 3명 성인이 전기차를 어떻게 빌려야하나? 우도 여행 7가지 꿀팁. 제주도를 너무 많이 방문하다 보니 이젠 더 보러 갈 곳이 많지 않아 고민스러워 하던 중 오랜만에 우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에는 렌트카를 배에 실고 우도로 갔었는데 요즘은 특별한 조건이 충족이 안되면 렌트카를 배에 태우고 갈 수 없다고 하여 성인 3명이 우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어떻게 우도를 돌아다닐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실제로 가서 알게된 우도 전기차 사용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꿀팁 1. 성인 3명이 같이 탈 수 있는 전기차. 여러 블로그나 유튜버를 통해 알아보니 우도 내의 가게들은 대부분 2인승 3윤 전기차나 1인승 전기자전거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 3명이 같이 다닐 수 있는 방법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글 중에는 전기차 5인승이나 3인승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기렌트카 업체는 우도 전기렌트카라는 곳으로 하우목동항에서 좌측으로 조금만 가면 있는 곳입니다. 소울과 아이오닉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우목동항에 도착하지 않고 천진항에 도착하게 되면 우도전기렌트카로 전화하면 천진항까지 픽업을 하러 온다고 합니다. 렌트 가격의 차량이다 보니 보험료가 추가로 들며 계산해보면 5명이면 2인승 전기차 3대를 빌리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일 것으로 보입니다. 좀 비싸지만 그래도 같이 다녀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산항에서 하우목동항으로 오는 배를 타게 된다면 여기서 차를 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꿀팁이 성산항에서 하우목동항으로 가려면 우도를 가는 방법이 성산항에서 우도 즉 천진항이나 하우목동항으로 가는 배편을 타거나 성산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종달항에서 우도 하우목동항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산항은 30분 간격으로 배편이 있고 거기에 성산항에 주차시 4시간 이상은 8,000원의 주차비가 있습니다. 반면에 종달항은 배편이 많지 않지만 우도까지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깝고 대신 주차비는 무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산항에서 정시에는 하우목동항으로 가는 배편이 있으며 매시 30분에는 천진항으로 가는 배편이 있습니다. 도착시간에 따라 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왕복의 경우 매표소에서 승선신고서를 두부 작성해서 가지고 있고 매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두 장의 티켓을 받아 배에 입구해서 티켓 한 장과 승선신고서 함부를 제출하면 바로 승산할 수 있습니다. 돌아올 때도 남은 티켓 한 장과 승선신고서를 출발하는 항구의 배편 입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꿀팁 3. 배 타면 안에서 뭐하지? 성산항에서 우도로 가는데 대충 15분 정도 소요되는데 배가 크고 파도가 낮아서 배멀미는 거의 없으며 2층에 선실이 있어 앉거나 누워갈 수 있으나 날이 흐리지 않다면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주변 아름다운 제주도 우도 전경을 보기 위해 3층에 모여 있습니다. 주변 경관에 빠지거나 돌고래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전에 주변의 갈매기떼들이 새우깡을 얻어먹기 위해 배 주변에 끝도 없이 맴돌고 있어 그 장관 자체에 압도되어 새우깡을 얼마나 채워가는가 보고 있으려면 어느 듯 우도에 도달한지도 모르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직접 새우깡을 안 챙겨가도 남이 새우깡 주는 것을 보는 것도 제법 재미가 있습니다. 꿀팁 4. 수많은 전기차 업체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제가 성산항에 도착한 시간이 아침 9시 40분쯤이라 서두르니 10시 출발 배를 탈 수 있게 되어서 하우목동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우목동항에 우도전기렌트카가 있어 아이오닉 전기차를 빌리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만 이제 곧 21살이 될 작년에 운전면허증을 딴 아들이 자기는 따로 전기차를 타고 다녀보겠다고 해서 2인승 3륜 전기차 2대 빌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선하자마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전기차 렌탈 가게로 직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고 위치가 좋은 곳은 보통 비싸고 불친절하다는데 뭐 다 그럴까 싶어 일단 들어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집이라 그런지 사람이 붐비는데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하나 물어보니 일단 설명을 해주는데 약간 고압적인 느낌의 2인승 3륜차 1대 빌리는데 35,000원이라고 합니다. 미리 알아본 가격보다 좀 비싸네 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위치 값 신감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음에 안드는게 제가 오후 3시까지 빌릴 수 있나고 하니 오후 2시까지 반납해야하며 3시까지 하면 만원 추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3시까지 있을거라 3시 반납으로 해주세요 하니까 자기들이 장사해야해서 꼭 2시에 반납해야한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2시까지면 우도를 충분히 다 돌아보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하더군요. 가격도 비싼데 반납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점이 마음에 안들어 그 집을 그냥 나와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다른 전기차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은 좀 전에 집과 많이 먼 곳도 아닌데 확연히 다른 친절한 음대에 가격도 2인승 3륜 전기차 1대에 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시에 반납해도 되는지 물어보니 흔쾌히 그러라고 합니다. 얼마 떨어진 곳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역시 어른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깝고 잘 보이는 가게는 비싸고 불친절한 게 맞네요. 꿀팁 5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아직 21살이 아닌데 그래서 친절한 가게에서 2인승 3륜차를 2대 빌리려고 했었으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운전면허증은 있으나 아직 21세가 안되어 렌트가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난감해서 원래 계획대로 그냥 우도제주렌트카에서 5인승 전기차를 빌릴까 했습니다만 아들이 혼자서 몰아보겠다고 고집을 부려 할 수 없이 주인에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친절한 주인 아주머니는 그런 경우에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전기스쿠터 할리는 21살이 안 지나도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그걸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인승 3륜 전기차와 1인승 전기스쿠터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2인승 전기차와 스쿠터 자전거는 비보험이라 사고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더군요. 분실의 위험은 없으나 다른 전기차가 추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출발 전 반드시 전기차 외관을 꼭 찍어놔야 오해가 없을 듯합니다. 꿀팁 6 새 4시간이면 우도를 다 돌아볼 수 있을까? 걸어서 4시간이면 우도를 한바퀴 돌 수 있다는 정보를 블로그에서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전기차를 몰면 한두시간이면 다 돌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10시 40분 시작으로 하우목동항에서 시계방향으로 돌까 반시계방향으로 돌까 고민하다가 오전에 날 좋을 때 서빈백사부터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시계방향으로 돌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향을 유턴하여 하우목동항에서 다시 출발. 몇 분을 달리니 서빈백사에 도착하였으며 에메랄드 물빛의 환상적인 해안 전경을 감상하였고 거기에 주변 카페에서 땅콩 아이스크림, 평생 잊지 못할 땅콩 슬러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시계의 방향으로 주욱 달려 우도의 다른 항구인 천진항을 찍고 몇 분을 오르막길을 달려 고바위에 있는 우두봉에 도착했습니다. 소가 누워있는 모양의 섬, 우도의 머리 우두봉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했습니다. 훈데르트 비서 파크가 보이고 제주도 성산포가 한눈이 보이는 우두봉을 뒤로하고 바로 그 옆에 붙어있는 검몰레 해안으로 달려가 검은 해변을 충분히 감상 후 시원한 망고주스를 먹었습니다. 이어서 10여분을 달려 섬안의 섬비양도에 도착하였으며 유명한 해녀의 집에서 맛있는 소라고이와 해물을 먹었습니다. 좀 더 북쪽으로 이동해서 하고수동 해수욕장에 도착하였으며 제 생각에 우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목격했고 마지막으로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우도의 최북단 망무등대를 찍은 후 우도의 중국집에서 토짜장면과 짬뽕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점인 하우목동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최종 도착시간은 오후 2시 40분 딱 4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열심히 전기차만 몰았다면 2시간 만에 다 돌 수 있었겠지만 레이싱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아마 제대로 우도를 느끼려면 전기차를 몰고 다닌다 해도 4시간은 걸릴 듯 합니다. 꿀팁 7 1인용 전기자전거 과연 괜찮을까 전기차를 빌릴 때 아들이 운전면허증은 있으나 나이가 21살이 안 돼요. 2인승 3윤차를 빌릴 수 없어 고민하던 중 주인아주머니가 두 가지 옵션을 주셨는데 아예 운전면허증이 필요없는 전기자전거 운전면허증은 있어야 하나 21세 제한이 없는 전기스쿠터 중 고르라고 했습니다. 고민하다 전기스쿠터를 선택했는데 되돌아보면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힘이 넘치는 분들에겐 전기자전거가 좋은 옵션이겠지만 카카오 자전거와 같은 전기자전거라 구동시 100% 출력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페달을 저을 때 보조를 해주는 정도인지라 자전거 페달을 계속 수동으로 돌려줘야 하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바위가 심한 우도봉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관광객들을 많이 보았으며 도로에서 종종 자전거 타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전기자전거를 렌트 안한 게 정말 다행같이 느껴졌습니다. 결말 전날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흐려서 우도를 정말 가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으나 당일 다행히 날씨가 화창하게 개이고 바람도 많이 불지 않아 아름다운 우도를 맑은 하늘 아래 더욱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되어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렌트카를 실고 와서 우도를 돌아다녔을 때보다 이번에 2인승 3륜전기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운전도 즐겁고 아들도 좋아했으며 제 자신에게도 더 다양한 경험과 빛나는 경관을 즐길 수 있어 훨씬 좋았습니다. 만약 법이 바뀌어 우도로 렌트카를 실고 올 수 있게 되더라도 저는 그냥 성산항에 차를 주차하고 우도 내에서 2인용 전기차를 빌려 몰고 다닐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